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페인어 실력 레벨업을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어 강사 이사벨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페인어 레벨업 장문 수업이 이어서 이렇게 스페인어 레벨업 독해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OT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OT는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수강 대상 그리고 우리 수업을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강 효과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강좌와 각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징은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추천 학습 순서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수강 대상부터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배운 문법과 이런 어휘 스페인어 지식을 100% 아니죠. 200%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여 저희 수업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스페인어로 된 지문만 보면 괜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들도 저희 수업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어 글을 대충 아니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 된 여러가지 유형의 글들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희 수업에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 독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수강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수업에서 정말 다양한 주제의 글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로 된 어떤 유형의 글이든지 그런 글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해석해 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양한 주제의 글 제가 아무거나 고르지 않았겠죠?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제가 주제만 엄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 스페인과 중남미 문화권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탄탄히 해 가실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희 수동적으로 독해만 해내려가는 수업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장문 그리고 스피치를 하실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문형과 표현을 제가 풍부하게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죠. 전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자 볼게요. 자 먼저 저희 강좌는요. 총 20강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5분 이내로 진행이 되고요. 각 슬라이드 한 3, 4문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분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스페인 브랜드 츄파춥스와 같이 흥미로운 주제부터 스페인 경제 문제 실험률까지 좀 진지한 기사글까지 다루네요. 자 이렇게 총 7강은 스페인 관련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쿠바의 칵테일 모히또, 브라질의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 관련 주제 8가지를 다룹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남은 5강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일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쵸? 전체 강좌는 이렇군요. 자 그러면 한 강이 어떻게 구성되죠? 자 볼게요. 자 먼저 강의는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라는 코너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과 주제 관련된 사진을 소개해드리고요. 어휘, 주제 관련 어휘부터 제가 먼저 미리 보여드립니다. 어휘만 딱딱 바꾸는 게 아니라 반이요. 그리고 관련 어휘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직접 오늘의 독해 지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전 독해 코너를 통해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친절하게 즉독, 즉회를 도와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 사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만 오세요. 사전이 따로 필요 없이 독해에 필요한 어휘를 제가 이렇게 박스에 담아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강 문담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익혀두면 두루두루 활용 가능한 문형 그리고 문법들 저렇게 에메랄드 강조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정리해 가시면 돼요. 자 독해 끝났다. 안녕 할 수 없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뭐 보죠. 그렇죠. 퀴즈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독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또 갖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코너 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복습은 잊을 수 없죠. 독해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문형, 문법 그리고 어휘를 이렇게 복습 코너를 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배워요. 이렇게 미리 한 번 본 후에 우리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추천 학습 순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일 좋은 건 강의 노트를 먼저 프린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해 지문 예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더 좋은 거는 예습도 하고 나서 퀴즈도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야지 수업 효과가 업업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의를 재생하시고요. 이렇게 강의 노트를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복습이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어휘나 문법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복습 꼭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스페인어 레벨업 독해 OT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건 뭐죠? 저희 수업 시간에 뵈야겠죠 여러분.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Nos vemos.